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연광입니다 아닙니다 궁금하세요 네 메디톡스 15만 3000원에 사다보니까 50% 됐거든요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일단 메디톡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최근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적자가 한번 나왔었어요 코로나 때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다시 흘러내려고요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디톡스가 주력으로 팔고 있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네 뭐예요 메디톡스 필러 보톡스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 쪽은 사실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가 요즘 이제 남자도 여자도 가리지 않고 보톡스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너무 시술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거는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회사가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자리도 잘 잡혀있고 주가는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봐요 한때 제약바이오 붐때 이게 급등이 나왔다가 그 거품은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정도까지 두드려 맞을 기업은 아닌데 원래라면 제가 파란색 지금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 파란색 선으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으면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기업이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해서 그 거품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디톡스가 사실상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저평가 구간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사면 무조건 돈 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 구간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인식이 바뀔 때까지만 기다릴 수 있으면 저는 오히려 돈 벌거나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돈 버는 게 당장 1년 안에 막 벌어야 되고 막 지금 급합니까? 아니면은 천천히 벌을더라도 자산을 불려가면 됩니까? 그렇지 급하고 그렇지는 네 그러면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비중을 지금 너무 많이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이 15만원이 저점이면 참 좋은데 10만원까지 내드려가는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지금 10만원에 비해서는 50%나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5천원대 이렇게 본점까지 왔을 때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얘가 올라가면 수익 내고 내려가면은 다시 사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격을 조금 낮추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본점 오면은 전략 매도 하시고 내려가면은 10만원대 가깝게 다시 사시는 전략으로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상승이 안 나오고 밑으로 또 내려가게 된다면은 저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담만 안 된다면요 늘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부담된다면 비중 안 늘리시더라도 뒤에 올라갈 때 올해는 아마 제약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요즘에 마스크 집어던지면서 사람들 얼굴 관리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에 지금 마스크로 인해서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살이 찐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디톡스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만원대 가깝게 내려오면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좋고 안 늘려도 뒤에 상승세 때 아마 좀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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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